세번째 무대입니다. 연예예술총연합회 대표이십니다. 우리 태우나 선생님을 부르십니다. 백년 고객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동선의 오늘의 조력은 백만원입니다. 사랑하는 내 맘에 반만가 울려가는 길에 청년만 영원한 곳이 많다 우리가 살아온 그냥의 생길 안져나 모른지 흘러갈 것을 우리는 이제 흘러나실래요 아무도 여태게 살았나 한 번 내준 이겨내려 생략한 길을 떠나실래요 여러분이 즐거우십시오 즐거우십시오 반전자 반전 한 번 내준 이겨내려 사랑하는 내 맘에 반만가 울려가는 길에 청년만 영원한 곳이 많다 울려가는 길에 울려가는 길에 울려가는 길에 반전자 반전자 울려가는 길에 울려가는 길에 울려가 그는 사랑을 한 번은 날이 흥흥흥흥흥 생년고기 누누가 다시 생년고기 누누가 다시 생년고기 누누가 다시 예, 연달이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